가볍게, 알차게, 유용하게 주식회사 푸르네존이 여러분의 생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여러분의 재난대응기구로 개발,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가정, 차량, 지하철, 버스, 기관 및 관공사 등 그 어느 곳에서나 재난대응기구는 적재적소에서 최상의 기능을 자랑합니다. 거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분리하면 소화기의 경광 등 랜턴이 작동, 20초간 경보음을 울려 주의의 위험을 알립니다. 소화, 약재를 분사하실 때는 소화기의 방화쇠 위쪽 안전핀을 뺀 후 1m에서 5m 전방에서 방화쇠를 당기시면 됩니다. 유류화재 식용유화재와 초기 진압에 탁월합니다. 기존 국내외 소화기 대부분이 카론, 분말, CO2가 주성분인데 반해 푸르네존의 소화기는 에어로졸 액체 소화제인 강화액을 사용하여 신환경적이고 분사된 곳에 오염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 깨끗합니다. 푸르네존의 재난대응기구는 확인과 관리가 필요 없고 사용 후 소화약재 리필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입니다. 관공서, 차량, 가정, 공장, 은행, 학교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형으로 제작되어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턴, 경건 등 경보음 기능이 안동되어 있어 위험 상황 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위험 상황을 타인에게 즉시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석형 차량 비상 거치대를 이용하여 차량의 본네트 등에 안정적으로 구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혹은 위급 상황 시까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라도 푸르네존의 재난대응기구의 탁월한 위기대처 능력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주식회사 푸르네존의 재난대응기구는 재난과 화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구석구석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푸르네존의 재난대응기구